자 청룡이 다시 또다시 갑니다. 수기도 준비가 안 돼있고 단어도 더 외우고 뭘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네. 지나갑시다. 헬티 어떻게 써요? 자 이런.. 헬티 히티 히티 헬티 히티 PH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PH 할 때 다 했습니다. 혀를 살짝 묵어 Z 또는 혀를 살짝 묵어 Z 여기서는 Z HEALTHY EA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EA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는 EA EA 중에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? A 그래서 옆 가지 소리가 L 까지 합쳐서 HELL T T가 아니고 혀를 살짝 물고 C C 혀를 물 줄 모릅니까 C C HEALTHY HEALTHY O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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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ki Other Suki Other Suki D 그 다음 D야 이게 TH ER TH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TH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TH TH 여기서는 뭐야 TH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가 TH 혀를 살짝 무거 OTHER 널 봐 O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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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하자 EATING HABITS EATING HABITS CHEESE CHEESE E O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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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특이하게 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 소리를 내겠지? 콜라 무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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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럼 쪼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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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베젝트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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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게 테이블 베게 테이블 베젝트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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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렌치프라이즈 단어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6학년이 이제 곧 중학생인데 단어 이정도 단어 이거 몇 학년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거요? 중학년은 프렌치프라이즈 프렌치프라이즈 네가 그동안 영어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남들 열심히 걷고 있을 때 너는 누워서 놀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지금이라도 뛰어야 되잖아 에이 프렌치프라이즈 쉽지 말하더라구요 애플 앱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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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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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있지만 세먼 세먼 Kemm 세먼 세먼 eating 매 앞재비씨입니다. 아니, 앞재비씨가 아니고 양념씨입니다. 매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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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다. 캐럿 캐럿 햄버거 햄버거 월 월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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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노라 프루트 프루 이트 프루트 라이크 프루트 라이크 라이크 웬만에 본다 라이크 정말로 문제 치 시시 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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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sh milk milk on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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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t eat habit